거기 꼬마야. 네? 차 안에서 공놀이는 위험하니까 가방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네. 여러분 모두 안전벨트는 맺죠? 차가 움직일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. 네. 아, 시간은 충분하네. 아, 공놀이 하고 싶은데. 앉아야지. 위험해. 으악! 으악! 아야! 너, 받아라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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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! 야치, 도와줘. 여기 터널 아닌데 유치원 버스가 전복됐어. 정말? 잠시만 기다려줘. 안전특공대 출동! 안전특공대 착전 변신! 안전특공대 착전 변신! 비프로 변신! 루시씨 변신! 야치, 변신! 안전특공대 출동! 으악! 유치원 버스가 사고 난 터널을 빨리 찾아야 해. 어, 시간이 없어. 저긴가 봐. 괜찮아. 곧 안전특공대가 와서 구해줄 거야. 루카! 루카! 어? 루카! 루카!